포스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 썼어 나이스 아이 땜에 쪘었네 아 이거 12도 빠른다 나이스 아 언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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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랄랄랄라 나이스 원빛이네 나이스 예 컨더가 블록이 가장 약합니다 잘 걸렸다 아까는 2빅때문에 내가 졌는데 요번엔 진짜 이겨주겠어 이쿠르한테 아까 졌는데 한번 다시 이겨볼게요 원빛은 상대할범만 할거 같은데 상대할범만 할거 같은데 하아 아 안피그러 자 파포죠 이렇게 거리가 좀 멀면은 바로나 파워탭패스 치고 쳐버리세요 그럼요 다음같은거도 거리가 좀 머섭지만 점점만 잘 이겨버리세요 비용해진다면은 잠깐만요 좋은 기술입니다 파워탭패스 바로 패스까지 연계가 되니까 스티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민빛은 정성 정성 영상 4대입니다 제 생각에는 빅중에서는 진짜 컨트롤터가 어느정도 응용하신다면 정점 응용하신다면 정말 이만큼 재밌는 캐릭터는 없어요 와 막 다 됐어 오케이 나이스 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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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죽 죽어죽 와아 티빈이 티빈이 안 되네요 이렇게 정점 네 궤도도 이렇게 보시는 거에요 튀기자마자 바로 어디로 갈지 알고 데시를 눌러서 빨리 그냥 복귀하시는 겁니다 네 저는 네 빅 유저입니다 네네네 맞아요 저는 잡유저입니다 올라운드라고 하죠 나이스 좋습니다 6대2 이렇게 빅을 끌어내세요 2엔드로 빅을 끌고 이렇게 해서 안으로 주고 빅 나오죠 빨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빅은 이제 부담스럽죠 자 썰어놔도 부담스러워 핸드사 자 이번엔 오 나이스 나이스 오오 오오야 이번엔 트앤드 자 다음번에선 트앤드 한번 볼게요 트앤드를 놓치겠어 야 그거 한 번만 써야 된다 슈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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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페도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점수 중에 하나인데 컨트롤타 슈페 슈페의 범위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주고 슈페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3점 들어가죠 해요 아 이건 다음번에 안 태어났나 이렇게 슈페 거리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, 메갑으로 빠져주는 가드들한테 한번씩뿌려주면은 정말 좋은 효과가 나와요 new 설치во intervenciones 라임 적금 드라임 처럼 어으오 ν 야 잘 들어가네요 미 burst 미 burst 결국에는 비 비를 끌어내 주면서 서포스 해주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와 잘 들어가 습아이고 뒷좌 잠들듭 자 17대 10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2점을 남아있자 지금 7점을 따라가자 기회로는 무리하게 3점을 써야되는 시점 한 번 걸어주고 여기서 그런 식으로 아 못 잡았다 안 들어갈 거 있네 안 들어갈 거 있네 아유 근데 저거 프리스타 지금 잘 들어가더라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거는 확실하게 답은 없지만 그래도 안 들어간다는 볼이 있다고 치면 그 예측해서 그냥 정점을 준비해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이 볼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볼은 분명히 많이 하시다보면 이게 보입니다 꼬리 꼬리 튀기는 튀기는 걸 보고 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판단하시면은 이미 늦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깝다 근데 안 들어갈 거 같은데 아 들어간다 아 좋아좋아좋아 이게 상대가 저항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딱 보이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못 치게 하는 거죠 아 이게 아까 2빅에서는 내가 난리 밀렸는데 진짜 1빅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신있죠 아 못들어오게 하잖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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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스폰은 거의 엔간에서는 저항 아닌 이상은 다 잘 들어가니까 한번 뚫리면 바로 들어갔나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좋아좋아 박스치는 그 안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위치일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힘들게 쳤는데 너무 잘 들어갑니다 나이스 아 이렇게 오케이 하트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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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 아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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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야 완전 언니가 캐리다 쉐도우 조심해 어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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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반중줄 없애는거는 어어 최저화질 최저화질로 하신대 최소화질 최소화질 저는 이게 더 편해요 눈이 아 야 뺐다가 야 탈토 탈토네 오케이 왔다 아 아 아 으아 으아 연장가 파이팅 자 타이밍은 요렇게 요것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기 캐릭터의 정점이 있기 때문에 아 드라비꺼 12도 빠르구나 나이스 아 아 아니아니아니아니 저 이렇게 빅을 끌어내는건데 자 한 번 뛰어가 자 한 번 뛰어가 자 한 번 뛰어가 아 아 이건 제일 싫습니다 정점을 너무 빨리 나이스 아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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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뭐 아 아 아 아 벽허라니 아 크흠 내 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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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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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야 3명이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빠지게 2점사 자 2차에 어 나이스 나이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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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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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이거 넣으셔야 되네 으아아아 흐흐흐흐흐 또 글렸네 이거 아아 화이팅 아 그럼 홈하네 통과분이 여성분이세요 그렇지 목소리 한번 들려드려 guide 씨 앉기 오 오 soon 흐ë흩 이겼다 와아 독수했다! 아우 힘들어!